경기도의회가 지난 18일 제348회 정례회를 마치며 2020년 올해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. 경기도 국제평화 교류지원 조례안과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자 처벌에 관한 법률 재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0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제348회 정례회 6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. 이번 본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 시간을 줄이고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습니다.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정 촉구 건의안과 경기도 국제평화 교류지원 조례안,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굵직한 사안이 줄을 잃었고 이날 총 70개 안건이 처리됐습니다. 지방의회법 재정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습니다. 이 밖에도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안건 처리가 이뤄졌습니다. 경기도의회는 1,370만 경기도민의 대의 기간으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다가오는 신축연화에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경기도의회는 46일간의 제348회 정례회를 마치며 2020년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